뭐하려고? 이이이 별 하나 치킨 신제품 별 하나 치킨이 뭐야? 헤헤헿 비에이치씨 너 혼자 하는 걸로 말장난하지마 치킨 뭐야? 치퐁당 후라이드 그게 뭐야? 모르는겨? 치킨 신제품이요 그러니까 무슨 치킨이냐고 아 파늘새우 빵가루로 후레이크 만들어서 뿌린거랴 비에이치씨는 뿌리는 거 참 좋아해 얘들이 뿌링클로 뿌린장쟁이 봤자뇨 뿌링시즈닝 뿌링사인드만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됐고 쓸데없이 라인 맞추지마 얼마야? 2만원 먹어봐 그냥 먹지 말고 제품 좀 한번 보여드려라 짜잔 짜장 같은 옛날 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 먹는 건 참 잘 먹어 맛은 어때? 맛있는 후라이드에 새우향 많은 후레이크를 뿌려서 더 바삭해 후레이크는 많이 뿌려졌어? 후레이크는 엄청 많이 뿌렸어 마늘하고 새우 들어간 게 느껴져? 마늘향 살짝, 파슬리향 좀 더, 새우향 많이 비교할 만한 치킨은 있어? 이렇게 후레이크 잔뜩 뿌려준 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이것도 맛있어 근데 후라이드는 기본이 맛있더라